음악 피로에서 벗어나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 지난 가을 어느 날 동료 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강좌에 참석하고자 보스턴에 갔다. 보스턴 의료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이 강좌에 출석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철저한 건강 진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임은 심리학 진료소다. 정식 명칭은 응용심리학 강좌이지만 그 본래의 목적은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그런데 환자의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이상이 있는 가정주부들이었다. 어떤 이유로 이런 강좌가 개설되었을까? 그 연유는 이러하다. 1930년 월리엄 오슬러경의 문화생이었던 조셉 H. 프렛 박사는 보스턴 의료원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온갖 질병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부인은 관절염으로 손이 몹시 뒤틀려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또 다른 부인은 위암 증세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 밖에는 등꼬리 쑤시고 두통으로 인한 만성적 피로나 막연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건강 진단 결과 별다른 이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과거의 의사들 같았으면 기분 때문이거나 상상일 것이라고 단정 지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프렛 박사는 이런 환자들에게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부인들이 병에 걸리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병을 잊을 수 있다면 그들 자신이 벌써 시도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 프렛 박사가 일부 의사와 관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설한 이 강좌는 놀라운 업적을 세웠다. 개설 이래 수천 명의 환자들이 완치되었기 때문이다. 환자들 중에는 교회에 나가듯 열성적으로 매년 참석하는 이도 있다. 조교가 9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던 어느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처음으로 진료소에 갔을 당시 신장과 심장에 병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걱정을 많이 하고 긴장한 나머지 가끔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고 건강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마흔 살이 조금 넘어 보였으나 손자를 품에 안고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복잡한 가정일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죽고만 싶었어요. 그런데 강좌를 듣고 고민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난 고민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의 내 생활은 참으로 평온합니다. 이 강좌의 의학고문인 로스 힐퍼팅 박사는 고민을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화법이라고 부른다. 환자들은 이곳에 왔을 때 자신의 고민을 자세히 털어놓음으로써 그 고민을 마음속에서 떨쳐버린다. 혼자서 골몰하고 자기 가슴 속에만 간직하는 한 고민은 지나친 신경성 긴장을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고민을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 자기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내 조교는 가정 문제로 고민하던 한 부인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후에 명랑한 기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 그녀는 말을 꺼낼 때 몹시 긴장하고 있었으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평온을 찾았다. 그리고 면담이 끝날 무렵에는 미소까지 지어보였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해결된 것일까? 아니다.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녀의 기분이 전환된 것은 누군가에게 고백했다는 것과 그에 상응하는 충고와 동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효과적인 치료법은 의사가 들려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정신분석은 어느 정도 이러한 언어의 치유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 프로이드 시대 이래 정신분석학자들은 환자가 그들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내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의 고민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사물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 가슴속에 맺힌 것을 토해내는 것이 비로소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어떤 근심거리가 생기면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아무나 붙들고 우는 소리를 한다거나 못난 꼴을 드러내 여러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상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친척, 의사, 교수, 성직자 등 적절한 분들과 의논을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선생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제 말을 좀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좋은 방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보스턴 의료원 강좌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 밖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은 주부가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노트나 스크랩북을 준비하라 여기에 당신을 감동시키고 기분을 향상시키는 시, 짧은 기도문, 인용문을 적어두어라. 그리고 비내리는 우울한 오후라든가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노트 속에서 기분을 맑게 해줄 시와 기도문을 찾아보라. 보스턴 의료원의 환자 중에는 여러 해 동안 이 노트를 작성해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이것을 정신적인 주사라고 부른다. 2. 타인의 결점에 대해 지나치게 마음 쓰지 말라 확실히 당신의 남편에게도 결점은 있다. 그는 성인 군자였다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잔소리가 많고 좀 우둔하며 얼굴이 헬쑥한 남편을 둔 어느 부인이 있었는데 당신 남편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번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깜짝 놀라 남편의 장점을 종이 위에 써보았더니 예상외로 장점이 많았다. 당신이 폭군과 결혼했다고 생각해서 후회를 한다면 당신도 한번 이대로 해보면 좋다. 그래서 그의 장점을 전부 써본다면 지금 자신의 남편이야말로 이상적인 남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라 당신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이고 건전한 흥미를 가져보라. 자신이 몹시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오던 어떤 부인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적당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기차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환경과 주위의 생활을 상상해 보았고 가는 곳마다 남에게 말을 걸어 보았다. 그 결과 이제는 고민이 사라지고 행복을 느끼며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다. 4. 잠자리에 들기 전 내 일의 스케줄을 만들어 보라 강자에 참여하는 많은 주부들이 일에 끊임없이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한 번도 일을 완전히 끝낸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 이렇듯 쫓기고 있다는 생각과 고민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은 매일 밤 다음 날의 스케줄을 만들도록 지시받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고 피로는 줄어들었다. 게다가 긍지와 성취감이 생기고 휴식 시간의 여유도 갖게 되었다. 5. 긴장과 피로를 피하고 휴식하라 긴장과 피로만큼 당신을 빨리 노화시키는 것은 없다. 이것처럼 당신의 싱싱한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은 없다. 나의 조교는 보스턴의 정신제어 강좌에서 폴 E. 존슨 교수의 지도 아래 편히 쉬는 법을 복습한 결과 10분 후에는 앉은 채로도 잠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민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편안한 휴식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휴식을 취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딱한 마룻바닥이 스프링이 달린 침대보다 휴식을 갖기에 적당하다. 저항력이 강한 마룻바닥이 척추에는 좋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당신이 직접 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법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한 뒤에 당신의 외모와 기분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보라. A. 피곤하다고 느껴지면 바닥에 누워서 되도록 몸을 쭉 뻗는다. 뒹굴어도 좋다. 이렇게 하루에 두 번 한다. B. 눈을 감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본다. B. 태양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다. 하늘은 맑게 개고 자연은 세상을 부드럽게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자연의 자녀로서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C. 많이 누울 수 없다면 의자에 앉아서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D. 편히 쉬기에는 딱딱한 의자가 적당하다. 이집트의 좌상처럼 바르게 앉아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D. 이제 천천히 발가락을 긴장시켰다 느슨하게 푼다. 다리의 근육도 힘을 주었다가 풀어준다. 다음엔 전신의 근육도 아래에서부터 위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한다. 또 머리를 풋보처럼 힘있게 돌린다. 그러는 동안에 쉬어라, 쉬어라 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2. 이제 차분하게 안정된 호흡으로 신경을 진정시키며 심호흡을 한다. 인도의 요가 행자들은 현명했다. 율동적인 호흡은 신경을 진정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좋은 방법이다. F. 얼굴의 주름살과 인상 쓰고 있는 표정을 없애라. 이마의 주름살이라든가 볼의 주름살을 펴라. 하루에 이렇게 두 번씩만 한다면 헬스클럽에 가서 마사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주름살은 완전히 펴질 것이다. M d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